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부활입니다 아이고 안보인다 어 여기가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와 갑자기 스포츠카가 날라가 우와 또 이건 스포츠카도 아닌 차들이 날라가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냐 제가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왜 천천히 가고 있냐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지 그러면서 아니 저게 뭐냐 내가 저거를 사진을 한번 찍어 봐야겠다 이거 보세요 지나갑니다 우와 강남 8번 강남 8번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강남 8번 우와 강남 8번 버스가 어떻게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는지 우와 신기하다 강남 8번 강남 8번 버스가 강남 08 우와 버스가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올림픽대로 맞아요 이거 보세요 우와 황당한 우와 신기하다 이야 신기 마을버스가 어떻게 올림픽대로를 달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야 신기하다 우와 우와 세상에 이럴수가 우와 신기한 올림픽대로로 진짜 올림픽대로로 달려서 이 차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하하하 올림픽대로로 제한속도 80km 뒤에서 따라갈랍니다 아휴 옆에서 달리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뒤에서 달릴래요 달릴래요? 어이? 뭐야 이거 하하하 달릴래요? 그 재밌겠다 야 저 버스는 과연 어디를 가는 것일까요 어? 끝까지 따라갈까요? 어? 근데 저 차는 저 분당 수서관 고속도로 달리는 그 라인으로 가고 있네요 어? 이상하다 그러면은 분당 수서관 고속도로로 가는건가 봅니다 어이 뭐 고치러 가나 아니면 저 사 저 버스를 어 산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사가지고 개조한다 그러더라구요 어 저런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음 개조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캠핑카로 개조한다는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어? 진짜로 분당으로 가네요 어 잘가라 어허 잘가세요 어 저 저 버스는 어 강남 08 마을버스는 아니었나 봅니다 어 그렇군요 아야 음 다행입니다 제가 제가 끝까지 분란까지 안 따라가서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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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